연일 더운 날씨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더위도 이기시고 일상의 삶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도 승리합시다 무더위 가운데도 승리합시다 아멘 네 정말 덥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인데요 제가 지난 수협의 설교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명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하는 로마서 7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국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전도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면 죽기 전에 제가 믿겠습니다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구원은 좋지만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 이 땅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더 누리고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필 수 없고 나의 제약에 제약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구원은 좋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기독교의 서약에 구속된 삶을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비단 불신자들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의 믿음의 한계 또 육신의 욕망 등에 부딪힐 때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냥 딱 죽기 전에 믿고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직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방법들을 종용하고 또 유혹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정말 이 땅을 변혁시키는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혁명적인 그 새 생명의 삶을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의 어떤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좋아하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래 풍물 경건한 자였던 우리들이 경건한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구원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열면서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도의 삶의 대원칙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딜레마에 대해서 그는 17절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믿음의 삶의 딜레마를 겪는 이유는 믿음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둘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번민하고 고민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열다섯 가지 행위와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홉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얻는 시간 되시기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육체의 일들과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은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의 책 읽는 설교 갈라디아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육체의 일들은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부터 방탕함과 거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만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성적 타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성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음행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추한 행실을 동반합니다 음행 다음에 나오는 더러움이 바로 이러한 성적 윤리적 타락에 따른 추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면 호색이 생기게 됩니다 호색은 성적인 욕망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이것들을 이야기하며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육체의 일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드러나는 죄악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이러한 성적인 죄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음행을 권하고 또 미화시키는 분위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타락의 죄악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여 다룸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으로 육체의 일의 두 번째 묶음은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주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숭배와 주술의 이유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정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줄 대상을 만들게 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주술과 같은 것을 통하여 자기의 미래를 점치고 알고 싶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우상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개명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도 맺으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바람을 그 우상에 투영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우상숭배를 말할 때면 몇 년 전에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갔을 때 힌두교 사원에서 보았던 저 우유를 저 신에게 붓는 저 어떤 우상에게 붓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우상의 모습이고요 그 위에서 이제 우유를 이렇게 그 위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힌두교 사제들이 제가 그곳에 와서 봤을 때 힌두교 사제들이 계속해서 저 우상을 향해서 우유를 붓고 있는 너무 좀 해괴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우유를 붓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저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인데 이 우상이 좋아하는 우유를 많이 부어주면 이 우상이 아이도 낫게 해주고 물질적인 풍요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위는 자기의 특정한 소원을 이루어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념을 투영시켜서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모습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 물질, 권력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돈과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감 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감 또 물질을 통해서 얻는 어떠한 성취욕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정감을 갖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현대적인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왜 사주팔자를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서로 마음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졌다, 헤어진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결혼을 하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좋은 결혼 날짜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를 가는데 왜 손 없는 날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사는 날씨 좋은 날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돈을 더 많이 쓰고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그 일들에 투영하여서 내가 무언가 더 안정되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우상이나 주술을 통해서 무언가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 또한 육체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습니다 총 15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8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은 모두 관계의 깨어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이 가장 많은 8가지 항목이 관계의 깨어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신방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관계가 어렵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나 그 나의 마음들이 육체의 일에 해당하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이 나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생각 때문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원수 맺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결국 서로의 관계를 원수와 같은 관계까지 가도록 서로를 향하여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사실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때때로 관계 가운데 오해나 또는 불만이나 시기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나랑 조금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 맺는 것은 그러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 갈등 상황을 마음속에 담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적대적인 감정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원수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사람을 향한 원한이 계속 쌓이면 이렇게 원수를 맺게 되면 결국 그 다음으로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분념을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고 폭발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분념 이런 것들 역시도 육체의 일 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분념은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념 특별히 분념과 시기와 분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념에 주의하며 인내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매듬과 분쟁이 계속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당을 짓게 됩니다 당 짓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당을 지으면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당 짓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고린도구서 12장 20절에서도 내가 갈 때에 너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념과 당 짓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우려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항목이 관계의 깨어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투기가 쌓여서 원수를 맺게 되고 원수를 맺은 것이 더욱 발전하여서 분쟁하고 시기하며 결국 자기 편을 만들어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일이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할 수는 없고 모든 관계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 안에서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고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관계 속에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말씀에 의하여 잘 분별하시고 육체의 일들을 특별히 관계에 속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근절하는 내려놓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육체의 일들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이 육체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우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뜨끔합니다 주님 제가 시기했는데요 주님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분을 냈는데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기도 하시고 걸려 넘어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신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앞에 살펴본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현저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과연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우리는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대1 양육 교제에서 2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양육자의 권면에 따라 대부분의 양육 대상자들이 영접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믿음을 고백한 것인지 아닌지 그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만약 위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신학자는 이를 선적인 개념과 점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렇게 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 받은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쭉 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점적으로 육체에 속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 가운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기초하여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점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성령은 성령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토양과 햇빛과 적절한 물과 영양소가 공급되면 과실수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에 적절한 환경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의 토양은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등록교인, 출석교인이 되어서 매주 은혜의 빛을 받고 은혜의 말씀으로 양분을 섭취하고 개인의 기도와 영적 지도자들, 속장, 부속장 또 양육자와 동역자들과의 영적 교제와 중부기도를 통하여서 과수원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자라갈 때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박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8년 정도가 되셨는데 제가 처음 봤던 그분의 모습, 또 그분의 표정 그분에서 느껴졌던 그러한 어떤 분위기와 그 8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지어져 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 조금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 조금 툭툭 내뱉으시는 말투 그리고 어떤 강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분이셨다면 우리 교회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간 많은 일들이 있으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시며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속해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하는 하며 그렇게 성장해 오셨던 그분의 삶에 이제는 정말 이분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분의 얼굴에 있는 행복함 그분이 말하는 그 평안함 그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저에게도 기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제철 과일이 주는 맛 행복, 달콤함, 청량감 같은 그러한 어떤 만족감을 열매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러한 과실수를 보면 뭔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성령에 의해서 갈고 닦여졌을 때 그 인품이 드러나고 향기를 내뿜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깊은 만족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재능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외모와 재능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인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재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경함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분의 말에 그분의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맛을 더해줄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명함의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맛을 더하는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번에도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동기 간의 동료들 안에 느끼는 동료애와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들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일정 기간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헌신하지만 그와 같은 전적인 사랑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경험해 모아서 알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마도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랑일 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또한 자세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녀들이 자랄 때에 또 나의 기대에 만족시킬 때에 하는 조건적인 사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금을 가지고 떠나서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게 탕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그 사람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시고 다시금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로운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경험한 자만이 정말 그 조건이 없고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찬송과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희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웃음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미있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소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모두 한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이러한 기쁨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매일 큐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나의 상황과 꼭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고3기간 내내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되게 부정적이고 또 약간 시니컬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런 나를 생각하실까 주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는 화목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어야만 누리는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참 좋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나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안도감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아는 데서 오는 그러한 평화와 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서 육체의 일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관계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여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관계를 하더라도 관계의 기본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와 너무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너무 다르다 도무지 저 말은 들어줄 수가 없다 할 때 화를 분출합니다 표현합니다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오래 참기를 멈출 때 결국 그날 하루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조급함 그것을 바로 잡고 싶은 성급함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단 다음 날 또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 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이런 의도에서 말했던 것이었나 이해가 된 때도 있습니다 결국 오래 참는 것은 저 사람의 생각도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오래 참을 때에 서로 차분히 생각을 나눌 때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잡이는 상대방의 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허물과 한계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에게 있는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것 이해해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또는 자기와 생각의 방향이 다르면 무조건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잘라내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자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압니다 따뜻함을 담아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양선은 자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선행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운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주어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충성은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중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7월과 8월의 여름 사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선도님들의 헌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국, 청년국 수련회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그러한 힘든 행사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감당해 주시는 식사팀 아이들의 물놀이장을 만들고 그늘막을 치고 차량 운행을 도와주신 남선교회와 관리팀 또 가까이서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까지 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기간 내내 너무나도 놀랍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또는 무슨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안에는 이처럼 충성스러움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온유는 성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부드러움 그리고 강함이 다 함께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너무 부드러워서 물로 터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겸손해서 남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압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또 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지켜내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를 다스려 지나치지 않는 자입니다 잠번 16장 32절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잘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절제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이런 위험을 그 앞에 놓고 달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홉 가지 성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도 고장나 있어서 그 주님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연역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억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며 격려하시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님을 알아갈 때 누리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며 내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열매에 맺혀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